유기농 반려동물 펫푸드 제조업체 OSP가 상장 첫날 약세 마감했습니다. OSP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. 시초가는 공모가 8,400원보다 30% 가깝게 오른 1만 850원에 형성돼 장중 1만 2천원까지 상승했지만, 약세 전환돼 7% 하락한 1만 50원에 마감했습니다. 다만 오늘 종가는 공모가는 웃돈 수준입니다. 앞서 OSP는 지난달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1,582대 2를 기록했고,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하며 증거금 약 2조 1,989억 원이 몰렸습니다.